야권에 편성하는 유승민과 당 같이 할 이유가 없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유승민 전 국힘당 원내대표죠. 계속 뭡니까?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과라고 한 거죠. MBC 발언에 대해서. 막말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막말이 모호하지 않습니까? 막말을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뭡니까? 지금 변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?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데 유승민 씨가 왜 이렇게 뭡니까?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저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현주 씨도 또 나서서 무슨 MBC 탑승기 전용기 거부에 대해서 무슨 권력에 사유하다.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96분의 시민들이 말도 안 된다. 이현주 왕이 욕을 억수로 퍼분 거 아닙니까? 이현주 MBC 불어 윤석열 정부 직격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한다.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? 내 이야기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야당들은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고 저 역시도 불만이 있죠.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선거 문제 그렇게 입을 다물고 5년을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지 그런 걱정이 있는 게 있죠. 그러나 야당이 정쟁화하는 것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야당에 편성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본인들의 정치적 경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? 이현주 씨가 예를 들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거부를 대통령이 권력에 사유화를 한다. 이렇게 주장하면 제정신이 바뀐 한국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현주 여러분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넘지지 않아야 될 거죠.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지금 당대표를 노리기 때문에 정치적 이득이 이런 발언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윤석열을 저격하는 유승민에 대해서 야권의 편성에서 돌팔매질을 하는데 당을 같이 할 이유가 없다. 바른 미당 계열의 인사들이 최근에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당 내분을 혼란하게 했습니까?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이현주나 초록 동색이지 않습니까? 좀 보고 그냥 눈을 감아줘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? 그걸 끝까지 그렇게 그냥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과거 우리 당의 집권 여당일 때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으로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반면 교사적 체감으로 아시는 분이 그 오류를 다시 되풀이하자는 것 같습니다. 왜 자꾸 논란을 키워가는 건지 안타깝습니다. 유감스럽습니다.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까먹고 안 했네요. 사려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 지지율도 답보 상태고 여러 그런 논란이나 이런 공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입을 다물어 줘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? 특히 MBC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좀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필요한 거죠. 그런데 뭐 이렇게 정치적인 감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뭐죠?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현준은 공천 탈락입니다. 공천. 내가 타면 공천 안 줄 것 같아요. 공천 안 주는 이유가 뭐냐?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. 싸가지가. 사람이 좀 싸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경우가 있어야 되고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들도 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사려분별이 있는 거죠. steps다. 데신 Tools 고체ент 시간 주제 시 Chat 리듬 아니면 verdi particle 코 mat